예 못해빠지휘 스파이 못해빠지니 라고 합니다 코리아로 코리아 한국말 못해빠지니 멕시코 아즈텍 못해빠지휘 스파이 그냥 그냥 코리아 말입니다 코리아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국말하고 똑같습니다 스파이 못해빠지휘 이렇게 나옵니다 못해빠지니 아즈텍 나호와 아들 잉글리시 잉글리시 아즈텍 못해빠지니 자 그래서 못되다 bad get worse 성질이나 하는 짓이 악하거나 고약하다 성질이나 하는 짓이 악하거나 고약하다 못되다 못되다 bad get worse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아즈텍 사람들이 코리아 한국말을 하고 있었다 한국말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다